여느 신혼집과 다르지 않은 이 집, 좀 특이한 게 있다면 안막이며 각종 영양제, 슬리퍼가 보통 가정집보다는 좀 많아 보인다는 건데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30대 아내 이 씨는 침대에서 혼자 끙끙 앓고 있습니다. 남편은 보이지 않는데요. 그때 걸려온 시어머니 전화, 아픈 몸을 일으켜서 전화를 받으니 아니 남편이 시가에 와있고 거기서 며칠 지내겠다는데요. 남편은 아픈 아내를 혼자 두고 왜 시가에 간 걸까요? 분위기 좀 바꿔보겠습니다. 실제 사연을 저희가 당사자 특정을 이유로 약간 각색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시작해보죠. 일단 연애 결혼한 지 2년 된 30대 아내 이모 씨의 사연이고요. 남편은 한 살 위 그리고 아이는 없습니다. 이 씨는 연애 적지 않게 했지만요. 지금의 남편을 선택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단 술, 담배 일절 안 하고 집돌이라는 점이 너무 좋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동안 만난 남자들은요. 술, 담배 둘 중에 하나는 기본인데 이것도 이거지만 고가의 한정판 피규어, 신발 이런 걸 모으는데 돈을 너무 많이 쓴다거나 뻔한 월급인데 수준에도 안 맞는 골프를 친다거나 이런 다소 어떤 허세, 또 사치스러운 취미가 진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에 비해서 지금의 남편은 술 마시고 사고 친 일도 없고요. 큰 돈 들어가는 취미도 없으니까 너무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게다가 유머 코드도 잘 맞아서 더 좋다고 했습니다. 술, 담배 안 하고 집돌이고 딱 전대말이죠. 너무 괜찮은데? 유머 코드도 또 맞다고 하니까 유머로서 하잖아요. 우리 양 앵커. 그런데 아내는 좀 털털하고 이런 성격인데 남편은 좀 섬세한 그런 맛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섬세함이 조금 예민해서 까탈스러운 부분 그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 그 정도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은 맞벌이기 때문에 돈을 같이 벌고 공용 자금 정도 되고 생활비. 나머지는 각자가 쓰는 걸로 했는데 남편 앞에 택배가 점점 쌓이기 시작합니다. 저거 보이죠? 소파가 있는데 리클라이너 들여놓기도 하고요. 종아리 안막이 필요하다고 하기도 하고 아토피 걱정 없다는 침구류도 필요하고 저거 각종 영양제입니다. 수식까지 달합니다. 저는 누버 있고요. 족저근막염 슬리퍼 10개가 넘습니다. 족저근막염 자기가 신어보고 불편하면 갈아치우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옆에 신발 많죠. 저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렇지는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남편이 사실 의료 쇼핑에 꽂혔는데요. 갈수록 물건이 쌓이니까 아내가 잔소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이건 혈액순환에 좋고 다리도 붓지도 않고 잠도 잘 온다면서 호흡기가 얼마나 중요한데 지금 젊었을 때 건강을 챙겨야 나이 먹어서 돈이 안 된다. 그렇게 아내한테 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세먼지가 조금만 심해도 마스크를 쓴다. 그다음에 안약을 넣는다. 소독약을 챙긴다. 이 호등값을 떠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 이 생각에는 그래. 그래도 자기 건강을 안 챙기는 것보다는 챙기는 게 낫겠지 했고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그래. 술, 담배 먹고 자기 건강 안 챙기는 것보다는 건강 챙기는 사람이 좋아해서 그렇게 또 조언을 해주니까 그래. 지 돈 내고 지가 사니까 못 돼 싶어서 그냥 놔뒀다고 합니다. 그렇죠. 교수님 신랑이 건강하면 좋은 거죠. 아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신랑이 연애 때부터도 그랬던 거예요. 연애 때 생일이다, 기념일이다, 크리스마스다 그러면 이 아내는 향수, 화장품, 직접 든 목도리도 사다 주고 이렇게 정성껏 로맨틱하게 가져갔는데 이 남편은 손목 보호대, 가습기, 어깨 마사지기 이런 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상했기는 하지만 실용적인 걸 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 그런데 너무 낭만이 없어서 좀 속상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반지, 화장품, 액세서리 이런 거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도 남편감으로는 이렇게 실용적인 사람도 나쁘지 않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결혼하고 나니까 이게 정말 너무 심한 거죠. 건강에 대한 지나친 관심. 이거 약간 개그맨 이훈석 씨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예전에 국민 약골을 해서 한동안 그 컨셉으로 가셨잖아요. 약은 좀 많죠. 약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일단 어느 정도까지 지금 상황의 진도가 나갔습니까? 지금 이 씨는 남편이 건강 염려증 아닌가 이걸 가장 걱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도 그럴 게 조금만 아프면 정말 난리 난리가 납니다. 하루는 남편이 회사에서 돌아와서요. 너무 표정이 안 좋아서 도대체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두통이 너무 심한데 나 진통제 먹어도 안 듣는 것 같고 감기도 아닌 것 같고 코로나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MRI 찍어봐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씨가 아니 근데 진통제 먹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MRI 씩이나 찍냐 일단 좀 지켜보자고 얘기를 했더니요. 내가 다큐를 봤는데 이런 작은 증상 하나 무시했다가 병 키운 사람이 그렇게 많다더라 아주 난리 난리 전전긍긍인 겁니다. 당장이라도 병원 예약할 기세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요. 배가 조금 아프면 내시경을 받으러 갑니다. 근데 또 한 군데서만 받으면 못 믿겠다면서 두 군데나 간다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받아 봤을 때 나온 진단은요. 그냥 뭐 과민성 대장 증후군 이런 거였습니다. 이거는 좀 꼴보기 싫은 건데요. 과해. 그것도 있지만 좀 문제가 또 있어요. 이게 신혼집이잖아요. 신혼집에 여느 신혼집과 다른 어떤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이른바 약 팬틀입니다. 뭐냐면 어떤 공간에 수납장 같은 걸 두는데 그 수납장에 뭐가 있냐면 원래 저기 생활용품이라든지 식료품이 있어야 되잖아요. 약이 있어요. 건강식품. 비상약품. 소화제. 지사제. 몸살 약. 반창고. 산청식, 연고. 별의별 게 다 있고. 종합 비타민. 당연히 있죠. 오메가. B3. U6. 온갖 게 다 있으면 영양제. 해외 직구에서 구입한 것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얼핏 보면 약국이에요, 약국. 한약도 있어요, 한약도. 얼핏 보면 약사예요, 약사. 지만 먹죠, 대신에. 자기만 먹는. 그래서 사실 좀 스트레스를 받아 있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 정도면 건강염려증, 중증 아닙니까, 이거? 네, 제가 봤을 때는 건강염려증이 맞는 것 같거든요. 저희도 보면 건강염려증의 핵심 요인은 불안이에요. 뭐든지 내가 너무 건강에 대해서 불안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의사가 아무 증상이 없다, 괜찮다, 건강하다고 얘기해도 의사의 진단을 믿지 못하고 다른 의사에 병원 투어를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병원을 9번, 10번 그렇게 가시는 분도 봤어요. 그런 증상이 남편에게 있는 것 같고 이 남편 여행 갈 때는 여행 짐 따로, 약가방 따로 이렇게 가져가는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또 특이한 게 뭐냐면 시어머니가 거의 비슷한 증상이시라는 거예요. 시어머니께서 독감이다, 노로바이러스다, 심지어 코로나 때는 매일매일 전화하셔서 손 씻어라, 면역력 강화해야 된다, 이거 먹어라, 저약 먹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어머니도 남편도 똑같은 증상으로 보입니다. 자, 팀장님, 건강하면 또 우리 김은배 팀장님 아닙니까? 그렇죠. 저도 이제 루틴이라고 그러죠. 정의적 규칙이 있는데 뭘 하냐면 아침에 5시 반에 일어난다. 그리고 샤워를 꼭 해야 돼요. 하고 체육관에 가서 운동을 한다. 그럼 여행 가면 어떻게 가느냐? 여행 가면 체육관 못 가지 않습니까? 그럼 5시 반에 일어나서 화장실에서 푸시업을 합니다. 100개, 100개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거. 휴일 날 일어나는 무조건 10시까지 무조건 찬다. 아, 진짜. 매일 또 팀장님 수영도 하시잖아요. 수영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말이죠. 남이 건강하겠다는데 그걸 왜 타박을 해? 하실 수도 있는데 최근 결정적으로 아내의 머리뚜껑이 확 열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상황 별별 극장으로 재연해보려고 하는데요. 박지훈 변호사와 박상희 교수 준비했습니다. 레디 액션! 아, 자기야. 나 이렇게 아픈데 어머니 댁에 와서 자고 왔어? 아이고, 장념도 없는다 카더라. 우리 집 화장실 두 개가 아니잖아. 각방 쓰기도 좀 그렇고. 몸 개왔나? 아니, 안 괜찮거든. 밤새 화장실 갔다 왔다 하면서 쓰러질 수도 있는데 자기만 살겠다고 그렇게 어머니 집에 쭈르륵 가냐? 아이고, 나까지 아프면 뭐냐? 나라도 건강해야지. 둘 다 아파 봐봐라. 그게 또 또 크니라 아이가? 아니, 그럼 내가 앞으로도 아프면 또 그렇게 외박을 할 거라는 거야. 뭐야? 결혼할 때 맹세한 거 기억 안 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함께 한다며. 아이고, 이 사람아. 함께 할라 카면 한 사람이 생생해야 된다 카이. 그리고 이번 네 작년 걸린 거 내가 먹으라 카면 영양제 안 먹어서 그걸 걸린 거 아이가? 면역력 내가 단지 챙기라고 안 했나? 좀 잘 들어라. 냄새. 옮지 마. 옮지 마. 가라. 저리 가라. 자, 그럼 여기서 말이죠.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저만 살겠다고 아픈 아내 팽개친 건강 염려증 남편. 아, 이대로 괜찮을까? 묻고 계십니다. 자, 팀장님부터 한번 달려볼까요? 이거는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내가 장염 걸렸으면 부드러운 음식을 준다든지 따뜻한 물을 정의해주고 약을 챙겨줘야 되는데 혼자만 살겠다고 자기 본가로 도망간다? 이런 남편 다시 나와서 아내한테 사과하고 반성을 하고 다시는 안 하겠다고 맹세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맹세를 안 한다. 그러면 이혼? 이혼까지는 할 수는 없고요. 그렇잖아요. 용돈을 딱 끊으세요. 주지 마세요. 아, 그렇군요. 자, 박 변호사님 먼저 달려볼까요? 저는 이게 건강 염려증이 아니고 이기적인 것 같아요. 매우 이기적이다. 본인밖에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족의 본인이 또 가족 식구고 이러면 같이 챙겨주셔야지 자기만 좋다고 누워있고 묻고 이런 모습이 사실 매우 이기적이고 아내한테 잘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이혼까지는 아니지만 어떡하면 좋죠. 저도 모르겠어요. 저런 사람이 다 있나요. 어떻게? 아, 전문가이신데 모르신다고? 저는 전문가는 없는데. 이런 사람이 다 있습니다. 혼내고 싶은데 변할까 싶기도 하고. 양원보행크같이 혼차 되게 좋은데 양원보행크에 나쁜 그런 것만 생긴 사람이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자, 그럼 교수님은 어떤 처방을 좀 내려주시겠습니까? 아, 네. 그러니까 뭐 시댁으로 쪼르르 도망간 거 이런 건 이기적이고 좀 얄밉기는 한데 저는 기본적으로 건강 염려증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불안도가 너무 높거든요. 펜트리 하나를 다 약통으로 채운다든가 여행을 갈 때도 약 어떤 하드케이스를 따로 한다든가 뭐 이런 MRI를 막 계속해서 찍어봐야 된다든가 이런 게 건강 염려증의 증상이 있는 것 같고. 지금 또 시어머니도 똑같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어머니의 육아로부터 왔을 확률도 상당히 높아요. 왜냐하면 엄마가 너무 건강이 난 모든 거에 불안해하면 아이들은 그 불안을 흡수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불안해진 케이스라서 저는 사실 이것 때문에 화가 나서 나중에 정말 불화가 생겨서 이혼할 수도 있으니까. 그 전에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실제적으로 진단을 받고 치료도 받고 또 심리적으로는 이 불안이 너무 핵심적인 어떤 요인이 될 것 같으니까. 이 불안해제에서도 좀 다뤄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기자는 저런 남자 좋다 싫다. 너무 힘들 것 같고요. 제 남편이라면 박상희 소장님께 데려가서 어떻게든 좀 상담도 받게 하고 좀 호되게 혼나게 할 것 같습니다. 가족 여러분들도 많은 의견 주고 계십니다. 카드카페님 이쯤 되면 차라리 피규어 취미가 나았지 않을까요 하셨고요. 엔젤님 밥 안 줘도 되겠네요. 약 먹고 배부르겠어요. M님 도대체 몇 살까지 살고 싶으신 거래요 하셨고요. 널 어쩌면 좋니 님.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예민한 본인이 만든 것 같네요.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방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 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